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미끼와 함께하는 성공투자의 좋은 정보입니다. 자 오늘이 11월 6일 금요일인데요. 주말장이네요. 오늘 참 만물이 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자 일단 미국시장 잠깐 살펴보고요. 또 그 다음에 오늘 국내 증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 다음에 또 위망한 섹터 이런까지 함께 한번 살펴보고요. 무엇보다도 어제도 제가 이제 머니투데이에서 장정 하루종일 라이브 방송을 했는데 우리 종목들 다 상한가 또는 급등 수익을 안겨드렸습니다. 그에 따라서 황미끼와 잡는 그런 맥점 공략법 그리고 과연 또 오늘은 어떤 종목들을 패턴들을 공략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예고를 드리도록 할게요. 미국 증시 멋진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우전선은 잠시 업데이트가 안 됐네요. 나스압 같은 경우는 또 한번 기술적 랠리를 가져오면서 2.55% 상승했습니다. 역시 빅테크,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이런 쪽이 상당히 좋았고요. 엔비디아도 괜찮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가고 있고 어제 좀 안 좋았던 트럼프가 되고 누가 왔다 갔다 하는 건데요. 어떤 금융주도 좋았고 또 산업재, 인더스트리얼 이쪽도 괜찮았고 또 이쪽도 기초소재, 산업재랑 거의 자본재라고 그러는데 이런 쪽의 상승 흐름이 좋았다. 결국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트럼프가 됐던 바이든이 됐던 증시는 우상향이고요. 윗방향이고 그다음에 또 어느 한쪽만 빅테크만 가는 것도 아니고 결국 키맞추기 상승해서 가는 거예요. 다만 어떤 섹터별, 업종별로 완급은 나겠죠. 그러니까 새로운 대통령이 추진하는 그런 정치에 포함된 그런 강력한 드라이벌을 갖는 그런 섹터는 좀 강하게 상승하고 나머지도 결국 이렇게 트리클 다운되면서 갈 것이라 보입니다. 일단 오늘 우리는 국내 증시도 미국 시장도 많이 올랐고 괜찮아 보여요. 그런데 저는 오늘부터는 조금 다른 스탠스를 취할까 합니다. 물론 지수로 봤을 때 말이에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럴 때가 가만히 보면 다들 매수구간이었어요. 좀 들떠있죠 또? 이럴 때가 눌렀 때가 매수구간이었고 이렇게 빨간 상 나올 때는 어느 정도 또 한 번 우리가 경계 모드로 돌아가는 그런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뭐 잘하면 또 양산화 나올 수도 있기는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또 한 번 급등이 나올까요? 그렇게 안 봅니다. 저점 대비 지금 유가증권 시장은 6.4% 특히 코스닥의 경우는 10%나 올랐어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10% 정도 오르면 그때는 여기서는 우리는 매수구간이었고 제발 좀 달아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했던 게 이 구간이었어요. 맞았죠? 10% 또 올랐으니까 이제 미국도 이제 불확실성의 해소 다 아시겠지만 바이든이 유력하잖아요. 트럼프는 또 소송한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을 것 같고 어떤 바이든 쪽으로 가니까 이제 불확실성의 해소죠. 그다음에 또 이제 바이든이 되면 경기 부양하겠죠. 다 그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일단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왜 그러냐면 주식하는 게 단계보다도 하여튼 계좌 수익을 그때 하는 거잖아요. 이때는 매수구간 오늘은 어제도 봤을 때 850포인트 거의 다 왔죠? 850포인트 이빨 가도 860포인트 870포인트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저는 왜 이런 거냐면 그들과 좀 반대편에 쓰자는 겁니다. 물론 봐봐요. 그때는 여기 이렇게 내렸을 때 이만큼 내렸을 때 이걸 포기하고 달아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또 여기서 이만큼 올랐어요. 이만큼 올라서 여기까지 간다고 해서 지금 여기서 또 적극적으로 매수 가담할 것이라면 이것 먹겠다고 여기서부터는 차익관점이 맞습니다. 특히나 그러면 또 그러면 아이고 오늘 매도하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그동안 많이 올렸던 그런 종목군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부 차익 실현하고 덜 오른 그런 종목들 특히 어제 덜 오른 그런 섹터 5G 같은 것도 그 하나 이해가 되겠죠. 어제 5G 별로 안 좋았죠? 제4차 산업에서 이런 것들 또는 일부 개별주 이런 것들을 오히려 오늘 공략하는 것이 좋고 어제 같은 경우는 저희 방을 기준으로 말씀드린다면 거의가 목표가 일수하면서 뭐 CGN이라든가 다 아시죠? 그 다음 우리 매수 가에서 조금 내렸던 투입도 많이 냈던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다 하다 매수 가 이상으로 왔단 말이에요. 하여튼 뭐 CGN을 비롯해서 다 아시죠? 2차 전지 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다 된다고 그랬죠? 그랬더니 이런 종목들은 오늘 좀 수익 실현하는 게 좋고 최소한 60% 이상이요. 뭐 다 해도 싫다라면 오늘은 덜 오른 5G라든가 그런 것들을 한번 공략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시장에서 핫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구독과 반대편에서 그런 거예요. 신규 종목들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신규 종목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략한 종목 중에서 빅3가 있는데 위드텍입니다. 엄마 무시합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이제 유망 세트인데 오늘 같은 맥라우스 신규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늘 차익 실현입니다. 무조건 60% 이상. 그래서 저점 대비 지금 5 거래를 동안 더블에 올랐습니다. 100% 올랐으니까 이것은 당연히 수익 실현이죠. 일부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수익 실현을 하고 삼연방이 위드텍 그 다음에 또 뭐였죠? 어제는 박셀바이오가 거래 정지가 돼서 그렇지만 이것도 하여튼 시세 대장주죠. 지금 저점 대비 300% 가까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점 대비 거의 시절까지 300% 올랐으면 당연히 그때는 차익 실현이고요. 또 그 다음에 우리가 본 게 뭐냐면 위드텍이죠. 이게 이제 제가 가장 좋게 봤던 제2아이템 만두체 이런 것들 아까 말씀드렸군요. 죄송합니다. 픽셀. 픽셀에가 났습니다. 그 다음에 피플바이오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수면 시에 너무 적다 보니까 뭐 좀 아래형으로 봐주십시오. 피플바이오 같은 경우가 이게 우리가 한 번 또 확 믿게 해본 게 두 번 세 번째 이렇게 급뒤에 나왔는데 피플바이오 저점되면 300% 올랐어요. 그렇죠. 이게 대장이죠. 그리고 이제 생코까지 다 신경상에서 난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코까지 이렇게 가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게 바로 뭐였죠. 신경상에서 또 이제 그동안 힘들었던 빅히트, 빅히트는 뭐 다 잡을 수는 없으니까 이번 주랑 상상이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어제 올랐단 말이에요. 뭐 카카오 게임이 도로 꺼내려 보시고 주방에서 이제 가져가지고 있죠. 빅히트도 마찬가지예요. 단기관점에서는 오늘 한 번 일부 수익 실현이 좋아요. 다음 주 한 번 눌리면서 다시 공량이 좋다. 그래서 신규 관련, 신규 상장 종목들은 오늘 좀 일부 수익을 실현하시는 그런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신규 상장되는 게 쏘록수라는 게 있어요. 쏘록수는 LED 조명, 특수조명 그 다음에 뭐 원자력 발전을 쓰는 것들인데 공무가가 만 원이에요. 근데 워낙 유통 물량이 대략 한 24% 정도 돼서 뭐 오늘 봐야 되겠지만 이것까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높으면 하지 말고 한번 쏘록수는 같이 관심을 놓고 보면서 제가 VIP방에서 공략 여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이렇게 말씀드렸고 일단 이제 시장에서 우리가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 같은 것들 다시 한번 잠깐만 말씀드리면 남들이 팔고 달아날 때 우리는 매수한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면 다 수익 내역 95% 분들 그들과 반대되는 스탠스를 취하면 우리는 꼭 수익이 나더라.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어제 이제 제가 공개방송을 했는데 황맥기가 잡은 그런 맥점들 한번 볼게요. 바로 언제 이런 패턴을 공략하려고 해요. 이오플로우입니다. 멋있죠. 어제도 어제 10% 올랐고 시간에까지 또 6.3% 올라서 이것도 오늘 또 한번 급등 수익이 드리는 그런 자리죠. 그러면 오늘 어제 4만 8천 원에 시작했다 하더라도 시간에 대해서 5만 5천 원이니까 몇 프로 수익이 날 것인지 여러분도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렇게 다 답이 나오죠. 이거 하고 또 어제 공략했던 것이 황맥기가 잡은 것들 바이오에서 저 평가됐던 것이 이루다다. 이게 또 양량 패턴 바닷건에서 이런 것들을 저는 뒷땅은 내 땅이다 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런 종목들이 좋겠죠. 그 모습이 역시 날아가죠. 황맥기가 잡은 맥점 여기 했습니다. 우리에서 또 한번 공략을 했습니다. 이 패턴 나와서 멋지게 수익 두 번이나 제대로 나왔고 그 다음에 또 파크 시스템 같은 경우도 우리가 계속 이 종목은 이때 공략 또 여때 공략 그렇게 수익해서 수익을 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공략한 종목들은 최근에 위드텍 그 다음에 피플바이오 다 나오죠. 그래서 파크 시스템도 그렇고 뭐 이렇게 피플바이오도 계속 공략해서 그렇고 금호소기도 17% 그전까지 하면 50%가 넘죠. 다 이렇게 수익을 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테이픽스도 저점이 상당히 좋았네. 12% 한 4일 만에 이런 수익들을 내고 있다. 뭐 E&D들은 당일 어제 8% 정도 수익이 됐고 SK케미칼도 뭐 딱 이거 먹고 5% 정도 당일 체계했는데 어제 좀 조정받았죠. 이렇게 매매하면 되길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눌림을 준 그런 종목들을 공략할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소룩수도 한번 관심을 둘 것이고 정말 오늘 지수가 조금 위에서 이렇게 탈릭이 둔화되고 내린다 하더라도 상승할 종목들 함께 할까 합니다. 좋은 정보가 충분히 되는 방법 이게 무료 채팅방이 있습니다. 보시는 영상 밑에 이렇게 무료 채팅방이 있거든요. 어제는 제가 저희 VIP 클럽도 운영하고 있는데 공개방송을 하면서 하루에 무려 열 한 분이나 저희 한 가족이 되셨습니다. 열 분에서 딱 파격적인 조건을 끝내려고 했는데 한 분이 막 늦게까지 꼭 운영자한테 전화해가지고 기어이 가입을 하셨더라고요. 어제 함께 하신 분들이 주로 어떻게 되면 주식하시는 다른 데서 좀 많이 손실을 보신 분들 처음 하시는 분들 특히 연장 가입 특히 또 잠시 이렇게 좀 그동안 힘드셔서 쉬었다가 다시 재가입하신 분들이 상당 부분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믿음과 성원에 감사드리고 제가 꼭 끝까지 수익으로 보답드릴게요. 오늘 주말장이지만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늘 하루 정도는 제가 그러니까 오늘 하고 오늘은 좀 만약에 저희 방에서 수익을 내실 분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간다면 가잖아요. 이르트 같은 건 제 2의 ITM 만두체 숨은 진주라는데 급등 나왔잖아요. W 나오고 있잖아요. 거의 그래서 W이 아닌 저점 대비 급등이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여튼 저와 함께 하실 분은 1600-5908 8시부터 전화를 받아요. 8시 전화 하실 분들은 010-9517-6345 이후로 전화하셔서 좋은 정보 VIP 가입 요청하시게 되면 오늘 또 좋은 정보 함께 공유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금요일인데요. TGIF Day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Thanks God to Friday 그래서 오늘 신인들이 좋은 날이니까 마무리 잘 하시고 성공 투자 하십시오. 여러분들 그냥 나가시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어제 무방에서도 여러분들 제가 좋은 정보 들에서 수익들 많이 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구독자 만 분만 되면 더 여러분께 가까이 다가가서 좋은 정보 들을 많이 드릴 겁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한테 많이 홍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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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